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물건은 커머셜 물건입니다.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이랍니다. 커머셜 물건들은 레지덴셜보다 지금 더 귀하고 귀한 물건이라는 건 다들 아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핫한 마켓이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써머링과 그 North West 지역 그리고 South West 지역과 Spring Valley 지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기존의 라스웨그스 한국 마켓들과 달리 Freeway와도 인접해 있어서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 마켓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에이전이 많이 있어 에이전 마켓 플레이스로도 관심이 갈 만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둘러보면 CBS나 월그윈처럼 Drive Thru 2 Lane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저 멀리 아르노가 보이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정말 참으로 많은 타주 한국분들이 이곳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하셨고 지금도 이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한국 마켓이 이제는 한두 개는 더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닐까요? 주변에 큰 주유소, 대형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 등이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 지금의 물건이 스프링 마운틴 길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많은 에이션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더 안쪽도 함께 둘러보실까요? 뒷쪽에는 화장실과 함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과는 화장실을ATEA scenes. 그 주유소,트럴, 그것과 함께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위치한 상황을 적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화장실과는 화장실과 함께 물건을 적재해 주세요. 그 주유소,트럴, 그것과 함께 물건을 적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스들을 압축할 수 있는 기계도 갖추고 있네요. 외부에서 물건을 하차하는 공간과 함께 뒤에 냉장시설을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또 아노와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마켓자리로 하시기에 너무 좋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셔마켓자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마켓자리나 일반적인 에이셔마켓 혹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자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돌아보시면 뒤에도 냉장고나 프리저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노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17,600 스크로피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위치는 스프링 마운튼 길에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커머셔마켓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준비한 물건이니만큼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